뭐야, 뭐야, 이 세트 뭐야 짐상치 않아? 앞에 화면에 우리도 보이고, 그렇죠? 알방 생방송이네 대박, 티비 이게 뭐해?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유튜버,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저게 뭘 하시나요? 야, 이거 꿀이네요 너의 과감한 붓터치가 보이십니까? 어때요? 하나, 일곱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우와, 미안해, 너 신기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, 문 형, 문 형! 아, 너무 웃겨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